안녕하세요. 알파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는 정말 풍부한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죠. 하지만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 제가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을 위해서 어떤 채널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 기준이 뭔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좋은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애프터 한글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 해당되는 하나의 채널을 일단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과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에는 정말 산발적인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정말 지도처럼, 가이드북처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하나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글 코스가 있냐 없냐. 여러분이 정말 왕초보 학습자라면 반드시 이 입문 단계에 해당하는 한글 코스를 듣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한글도 가르치지 않고 로마나이제이션으로 발음 표기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한국어의 간단한 회화들을 가르치는 그런 채널들도 있어요. 그 채널의 가이드는 쭉 따라갈 만한 가치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채널에서 제공하는 그 코스가 체계적인지, 연속성이 있는 코스인지입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말은 연속적인지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센터스 스트럭처 같은 그런 시리즈는 제가 연속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걸 차례로 정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만든 오가닉 코리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그 회화 표현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의 형식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 레슨으로 했다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을 했다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가 연속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 말은 이거는 교과서로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죠. 다음은 통합적인지라는 것까지 살펴보면 좋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통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저도 이제 문법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문법에만 집중하다가 여러분이 기초적인 읽기나 말하기나 듣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을만한지에 대한 건데요. 많은 곳에서 우우죽순으로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생겨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만든 콘텐츠 중에서 제가 이제 발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국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음을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보다는 기왕이면은 좀 공신력 있는, 인정받은 그런 채널에서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직접 교과서로 삼기 좋은 채널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채널은 퀵코리안이라는 채널입니다. 자, 이 채널은 고려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에서 만든 채널인데 이 채널의 재생 목록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이제 바른 한국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한국어 시리즈가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3, 4급까지 따라가시면 어퍼 비기너 이상의 레벨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채널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 강사들이 만든 채널이고 학습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로 진행을 합니다. 영어 자막은 지원이 되고요. 또 초급 학습자들을 위한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원어민의 발음에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도 실습 때 천천히 말하는 게 처음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초급반 선생님의 말에 익숙해지는 건 좋으나 그게 이제 실제 회화 속도는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고빌리 채널입니다. 왕초보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초급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랜덤식 수업이 아니고 쭉 그 코스만 밟아도 기본 문법을 싹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더불어서 단어라든지 말하기 연습이라든지 듣기 연습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금 더 해주시면은 중급 단계로 빨리 갈 수가 있어지겠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무료 유튜브 채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 유튜브 채널 장점 접근성이 너무 좋다 이거잖아요. 그냥 폰 들면 바로 유튜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에서 공부하다가 방향을 잃기가 쉽겠죠. 내가 지금 공부를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소급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한 게 맞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어 학습 초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초급 학습자들이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초급 단계에서는 기초 문법부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발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발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그 한글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고 또 들었을 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처음에 한글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초 문법을 배울 때 어떤 기본적인 문장 단어들을 배울 때 그 단어를 소리 없이 발음 없이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리와 함께 반드시 발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초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원어민 선생님을 통해서 기초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는 적절한 학습 자료를 찾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코세라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 한국어 학습만 찾아도 뭐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강의예요. 강의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인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강의를 여러분이 대본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영어 대본뿐 아니라 수많은 언어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읽기 자료와 퀴즈가 지원이 돼요. 통합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음식이랑 똑같죠. 그 음식 하나에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단백질도 넣고 탄수화물도 넣고 또 뭐 약간의 양념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맛있는 걸 그냥 먹어도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는 것처럼 잘 짜여진 코스는 그 안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중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급 학습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중급 정도 됐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뭐 선호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가 강점이고 뭐가 나한테 약점인지를 또 알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초급 단계는 내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게 눈에 보이고 좀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요. 중급 단계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실력이 느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기는 정말 어렵고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고 사실 이제 중급 단계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에 문제도 없고 웬만하면 다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이 말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개인의 관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만든 그 채널을 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콘텐츠를 나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일단은 그 콘텐츠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어를 이제는 즐긴다라고 할 수 있는 본인만의 흥미로운 채널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자 근데 그 콘텐츠를 가지고 더 좀 욕심을 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더 자세한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재료로 직접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설치해야 되는 필수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글라스프. 발음 맞나? 크롬이나 사파리에 설치가 가능한 채치 EPT를 이용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을 장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서머리라고 적힌 요 란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유튜브에 대본이 여기에 쫙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뭐 맵라이즈라든지 퀴즈렉 같은 그런 앱을 통해서 외울 수도 있고요. 트랜스크립트의 장점이 그거예요. 말하기를 연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식 정보 채널 중에서 어떤 채널을 추천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대학교를 다녀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한국 어학당에서 최고 등급인 6급까지 나는 가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이런 채널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채널은 세바시라는 채널이에요.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줄임말인데 한국판 테드라고 보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회적인 소통, 치유, 또 생활의 유용화, 지식, 교양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어요. 이 세바시 채널의 장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기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발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바시를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채널입니다. 자 이 분께서는 언어 덕후, 역사 덕후세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외국 이야기가 더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왜 외국에서는 잘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안 나갈까? 반대로 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왜 이 제품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이런 재미있는 질문에 대해서 색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호기심이라도 보기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환경, 역사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현록현준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좋아하게 된 채널인데요.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은 유현준이라는 건축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공간과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왜 베이징에는 이런 힙한 곳들이 많이 생겼을까? 내지는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성수동거리가 왜 브루클린이라고 불릴까? 막 이런 것 같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재밌는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패션 뷰티 채널 중에서는 어떤 채널을 추천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앨리스 펑크라는 패션 채널입니다. 트렌드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궁금해했을 때 들어가고 기존의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을 요즘에 입었을 때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게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입는 한 끗 차이 이런 거 그런 걸 제가 궁금해할 때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제가 지금 가진 아이템들로도 조금 더 멋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채널을 즐겨 보는 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추천 채널은 조효준 씨가 운영하는 뷰티 채널인데 주로 메이크업을 알려줍니다. 조효준 씨 채널의 특징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어 중에 부산 사투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에 진짜 나 부산 사투리 쓰고 싶어 아니면 그냥 부산 사투리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그걸 떠나서 조효준 씨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밝고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귀엽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분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K-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채널은 뭔가요? 웹드라마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막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해드리기 전에 웹드라마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웹드라마를 보시면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를 진짜 필터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 선생님들은 제가 막 슬랭 막 쓰고 그러면 좀 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가르쳐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있잖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떻게 회화하는지 진짜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피꼬라는 채널이에요. 피꼬. 주인공들이 주로 20대 초반입니다. 대학생들이겠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이야기, 대학 생활에 대한 거, 또 그 사이에서 뭔가 친구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선후배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채널이 잘하는 거는 그거예요. 진짜 이 미묘한 심리묘사, 이런 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20대 초반의 학생들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제목이 막 이래요. 나만 솔로, 군인과 연애, 카페 알바, 친구 사이, 연애 주도권, 막 이런 제목들이에요. 들으면 여러분 느낌 오시죠? 어떤 채널인지. 그래서 한국의 20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채널은 너덜트라는 채널입니다. 너덜트. 네, 이 채널은 아까 말했던 피꼬에 비해서는 주인공의 연령대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20대도 나오지만 더 넓은 연령대까지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이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 주문 공포증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종업원이나 알바생을 불러야 되는데 저기요 했는데 제 말을 못 들어. 그러면 이걸 크게 사장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잘 못 불러요. 이런 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장애물에 크게 봉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날카롭게 잡아내서 유머러스하게 풀었어요. 밈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일상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풀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짧은 샷을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좀 꽁트 식으로 풀어놓은 게 너덜트다. 그래서 한국의 밈이 뭔가 하고 보고 싶으시면은 이 너덜트 채널의 이 짧은 영상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콕TV인데요. 이 채널에서 다루는 거는 주로 로맨스입니다. 근데 어떤 로맨스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우리는처럼 색감이 예쁘고 뭔가 영상미가 뛰어나고 보는 것만으로 예쁜 그런 연애 스토리 있잖아요. 가장 큰 장점, 주인공들이 외모가 그냥 아이돌 외모예요. 남자들이 정말 그렇다고 제가 느꼈는데 정말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그런 남녀 배우가 나오고 설레는 그 대목을 막 포착해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엄청 잘 연출을 해서 보여줍니다. 로맨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가 가진 장점, 접근성, 다양성 이런 점들이 정말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 부족한 면을 직접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 공부를 되게 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맞게 계속 수정해가면서 발전을 시키면 저는 그 부분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메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는 정말 무한대로 향상될 수 있다. 한국어 공부의 효율성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채널들 그리고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 여정이 더 즐겁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